자 마감수 달려옵시다 몰랐을것 같지않고 아까 물브라가 스턴을 날렸던 같긴해 자 자 마감수 달려옵시다 자 마감수 달려옵시다 자 마감수 달려옵시다 자 마감수 달려옵시다 자 갑시다 가옵시다 가옵시다 가지야 가지야 강력한 레전드 좋아요 네스틱님 추천 감사합니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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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절단 4번 날리십쟈아 보상으로 받는 크리 보다 달린 크리가 더 많다구요? 그치 보상으로 받는 크리 보다는 달린 크리가 더 많이 들지 하지만 왜 달리냐 남자니까 사나이니까 을이 간지나잖아 마감을 달리는 을이 어? 어? 한창 김보성의 을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어? 이 게임 시작하니까 처음에 받는 몹이 헤어 의리드만 헤어 의리라서 시작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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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흠 하하 하하 그런게 있어 평소보다 마감때 날개를 많이 쓰거든 사람들이 과급 얼마나 하자고 어어 솔직히 비밀이야 뭔가 좀 애매한 질문이라 퇴피하고 있어 응? 날개 10개 할랬는데 이거 날개 10개를 할랬는데 아이씨 무가구 이 게임 무가구만 힘들더라구요 예예 솔직히 어 아 아 나 진짜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의 무리포만 잡자구요 무리포만 잡아버리면 불닭은 때리레가 정해져있죠 불닭이 때리레는 정해져있으니까 무리포만 잡으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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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거짓않네잇잇 거짓않네잇잇 아 빡치네 아 왜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연한 애들로만 들고왔어 요즘 무리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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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보여가지고 애들 체력을 많이 안생긴게 패착이죠 예 폭주의 문제가 아니야 폭주가 터져도 이길 수 있는 공덱을 짰어야지 에 이거는 내 실수래 내 실수 변명의 여지가 없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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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깨어깨어 뭐하지 이거는? 뭐하는 뭐하는 방대일까요? 이런 방대일 오히려 무서워 이런 방대일 오히려 무서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쩔아서 안들어갔어요? 그냥 왠지 무섭다고 그쵸? 자 달려봅시다 오늘에야말로 달려봅시다 말투 가자 말투 가지야 말투 가지야 마감 컷이 왜이러냐구요 그 날개 소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날개가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컷이 좀 높지않나 오늘은 쿵하구 2개요? 2개? 어디 2개? 쿵하구로 쓸만한 2개가 있나? 해제료가 필요한 2개가 없지않나? 해제료가 필요한 2개가 없지않나? 레이드는 쓸 수있지 레이드 레이드로 쓸 수있어 레이드로 레이드로 쓸 수있어 레이드로 레이드로 말한거라면 많이 써요 전열모브로 추천하는 자 좋아 어 그런 얘기는 저 들었어요 예 AI가 많이 멍청하다는 소리는 저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근데 하그 스킬이 딱히 버릴거가 없어가지고 평타랑 2번 스킬 전부 다 좋거든요 비펭귄랑큼은 아닐거야 비펭귄은 진짜 스킬 잘못 쓰면 진짜 뼈아픈데 하그 스킬들은 나름 괜찮잖아 슬로우도 있고 지금 나온 노래 지금 나온 노래 그거 옛날에 게임 레이시티 노래 레이시티 쩔어 으아 으 으 뭐 이렇게 약해 쌍두에 죽어버렸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비편더 진짜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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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달리 달려 물바를 잘못했겠지? 자아 그럼 티켓서 물발 아 어어 어어 이건 아닌 같은데 이건 아닌 같은데 아 이거 아닌데 잡을 수 있겠지? 잡았다 오케이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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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씨 오우씨 네 자아... 아니, 혹죽을? 혹죽을? 자, 45번! 마감 달려보자! 지금 몇뜩이지? 몇뜩일까요? 키크, 키크 형님 들어가봐?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불선인, 이거죠, 아까? 불선인의 비타피? 요거는, 봐봐요! 요거는 한두 마리 스톤 걸려도 그냥 이렇게 딱 해제시키고 후속 CC가 없으니까 그냥 이를 뚫린거야 아니, 키크님, 키크님 방대 아니에요? 키크님 방대 들었다면 제가 죽어요? 우리집 압니다, 키크님이 그리고 키크님 방대는 되게 세던데, 아까? 풍우이? 뭐 이런거 아, 풍우이래, 풍극지, 물류 다 있어가지고 제가 멸망전을 해도 이긴다 본연 없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되는 사람이야 그런, 그런 분은 건드리면 안돼요 이것도 봐봐 물고라의 물고라의 물요정? 응, 이걸로는 뭔가 해제가 안되니까 할 수 없는거야 그쵸? 그쵸? 물요정 좋냐구요? 또쳐 hijo? 평소 motoriv 평소에 최강 목적 하나죠? 불선인 물보라도 쉽죠 불선인 물보라 이후에 CC가 필요해 물들이라던지 이런저런 몸들이 필요해 CC로 터널 꼬는 애들이 없으면 되게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울 공성이 커요 이것도 앞만 벗겨봤자 투턴에 그냥 응? 봐봐 이거 뭐야 뭐 한마리 스턴 시켰잖아 두마리 스턴 시켰잖아 끝이야 그냥 다시 열면 응? 아 이건 아닌데 아까 거라했는데 분개 맞네 분개 아씨 분개 맞는 바람이 이거 DJ으로 반가워 오케이잉 아 50분 50분이네 50분 자 음 이건 뭐지 뭐 어떤 이상한 방대가 나왔네 이건 엄청 쉬운 방대일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모르겠어 내가 또 생각하지 못한 그게 있을지 엄청 쉬운 방대일 가능성이 있는데 음보장이 잘 되어있으면 몰라 음보장이 잘 되어있으면 오우 투움보였어? 쉬운 방대 쉬운 방대 감사합니다 구라크보다 풍화가 좋아요 제가 쓰는 공덱에서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해줄게요 왜 좋은지를 왜 좋은지를 제가 좀 이따 얘기해줄게 음 음 제가 망 끝나면은 얘기해줘요 요거 얘기해주기로 했다면서 어어 어어 잘 파악하고 계시네 어 그거에요 그거 어 어그로 어그로 때문이야 어그로 예 불속성 어그로 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구라크보다는 구라크보다는 풍화그나 풍운디네 요런게 좋아요 실드도 뭐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그걸 쓴 이유는 예 그 그 그 공덱에서 풍학을 쓴 이유는 그게 그거에요 예 불속성에 대한 어그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물요불닭풍신수 안되나? 물요불닭풍신수 안되나? 사키방거우 사키방거우 앞 mão 오까퀼트 다리 할짝배로 치usalem 오 邵 오컬트 다리 활짝 펴로 하자고? 니가 스폰서니까 니가 원한대로 해 니가 원한대로 해 그..그걸로 하면은 유튜브에는 못 올리겠네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특별방송 했잖아 키크형님 모시고 그거 방송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유튜브 올렸는데 영상에 욕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먹었어 그거를 다 보더라 유튜브에서 욕설이 있다면서 필터링당했어 그날 욕이 많았어요? 별로 욕설이 없었던거 같은데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야 올라왔는데 뭔가 지속적으로 그런 욕설이 많이 보이면은 제재를 갈 수 밖에 없다고 니가 스폰서가 원한다면 해야지 뭐 55분이예요? 5분 남았네 5분 남았군요 5분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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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왔어 방송이 와.. 방송이 왔어 방송이 자 올라오자 잘하면 두 군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자 충돌이 나보다 빠를까? 왜지 나보다 빠를까 같은 느낌인데 아 빠르네 자 다행이다 잠시만 잠시만 2분 남았어 2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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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남았어 2분 어우 들어갈 때 진짜 레알 없네 들어갈 때 레알 없네 근데 페이디드가 그렇게 좋아? 페이디드 노래는 신청자가 맨날 있어 그렇게 명곡인가? 나 그렇게까지 명곡이란 생각이 안듣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어때요? 명곡이 아니라 요즘 요즘 신세대들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띵곡 띵곡이 뭔지 알아요? 명곡이 띵곡이래 나도 몰랐는데 신세대 언어 좀 알고 삽시다 여러분들 자 띵곡도 모르고 살지 맙시다 사실 왜 띵곡인지 저도 몰라요 자 59분 한군데 더 들어갈까? 드라카 바카 드라카 바카 드라카 바카 드라카 바카 끝났나? 자! 이번주 마감은 파일 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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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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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오랜만에 빨리 가나요?